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차가운 심장 3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가까운 지역부터 가도록 할게요. 차가운 심장의 황금상자 3개. 저는 박이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첫번째 여기요. 자, 여기. 어, 마침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개를 발견했구요. 자, 두번째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두번째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가시면은, 요기, 여기 보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길 쭉 들어가시면은 있어요. 어쨌든 있습니다. 네, 이게 들어갈때요. 맵이 ㄱ자에요. 그래서 들어가고 왼쪽으로 한 번 더 꺾어야 돼요. 네. 두 개, 자, 세번째 갑니다. 자, 세번째는 왼쪽에 있습니다. 좀 나눠서 있죠? 네. 여기로 가시면은, 이 파란색과 연두색 나무 두 개. 바로 여기 뒤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깁니다. 자, 이렇게 차가운 심장. 황금상자 찾기 녹화를 총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에서 Gordon's 이 파란색과 연두색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